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막힌 새벽 개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목소리도 제 목소리가 조금씩 거의 돌아왔죠. 이제는 말하는데 이렇게 힘이 안 드니까 전에는 말 안 받아 하려면 힘을 참 많이 썼어야 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린대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아멘 저는 1951년생입니다.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피난민의 아이로 태어났죠. 나라 전체가 가난했을 때니까 그리고 그 가난이 꽤 오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라 전체가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난한 나라 중에서도 비교적 조금 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저도 제법 가난했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여유나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 상상이 잘 가지 않죠. 저희 아버지 학교 수위하실 때 제가 어렸을 때 늘 따져봤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그랬더니 쌀 한 가마 반 사더라고요. 그때 보통 학교 선생님들은 쌀 한 세 가마 값 정도 월급을 받으셨고요. 학교 수위는 그 절반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나 라고 하는 하나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요. 생활 환경 조사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나 알아보기 위한 건데 거기 설문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라디오 있니? 선풍기 있니? 텔레비전 있니? 뭐 이런 거, 피아노, 자가용은 없었을걸요. 그런 건 안 물어봤을 거예요. 당연히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아무거나 있었으면 부자였어요. 여러분 선풍기 하나 있으면 부자 소리 들었어요. 부자 아니면 선풍기 넣고 살지 못했죠. 텔레비전 그건 확실한 부자였죠. 전화 있으면 부자였죠. 전화 있으면 부자고 텔레비전 있다 하면 어이 저 집은 부자네. 저희 외갓집이 부자셨어요. 꽤 부자셨어요. 아주 좋은 부자셨죠. 외갓댁에 갔더니 어렸을 때 아직도 생각나요. 우리 외삼촌이 설탄물을 타서 드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리 삼촌은 부자구나. 설탄물을 타 드시네. 그러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거예요. 뭐 좋을 거 없어요. 뭐 구태여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런데 저는 가난이 싫어요. 뭐하러 가난하겠어요. 가난 싫어요. 그런데 가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했을 때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가지 않게 가난했을 때 제 어린 추억이 불행하지 않거든요. 아 그때 참 불행했었지 죽지 못해 살았어 이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참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밥만 먹고 살던 때인데 왜 나는 불행했다는 기억이 없지. 그래서 가난이 싫기는 한데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가난하면 불행해질 거야 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가난하면 뭐 또 살면 되지 뭐. 그때도 괜찮았어. 그때 참 행복했는데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그 가난했던 극심하게 가난했던 집에 겨우 라디오 한 대 가지고 살았던 그 가난한 시절을 생각해도 무섭지 않아요. 왜요? 불행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했어요. 왜 불행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불행에 대한 추억이 없을까. 행복에 대한 추억은 참 많은데. 왜 나는 불행의 기억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쉽게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무녀동남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했지만 아주 심하게 가난했지만 저는 사랑에 관한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랑에 결핍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했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부모님이셨고 어떡하든지 새끼 굶기지 않겠다고 아이 공부시키겠다고 하는 아주 바른 정신을 가진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핍, 사랑의 결핍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좋은 교회 만난 게 제 평생의 복인데 제가 늘 청량리 중앙교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제가 가끔 날개새에서 간증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성경암성대회에서 특상 받았다고 특상 상 받아 갖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때 이와여대 학생이셨어요. 여선생님, 홍우 선생님이 나를 꽉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자기 물파게 이렇게 안고 끌어안았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멋있죠? 사랑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고. 그날로 제 취미와 특기는 교회 다니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좋은 친구들 만났어요. 저 오늘 그 친구하고 놀러왔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친구면 60년. 그렇죠? 그렇게 된 친구,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행복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비교도 안 되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가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겨울에 추운 줄을 압니까? 여름에 더운 줄을 압니까? 그동안 꿈꾸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는 집에 뭐 있으면 부작이에요. 예전엔 뭐 있으면 부자라 하던 게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전 그거 좋아요. 전 가난한 거 싫어요. 가난한 게 뭐 좋겠어요. 가난한 거 싫어요. 이렇게 부여한 거 좋아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여함을 주는 어떤 삶의 안락함과 이런 것을 많은 사람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좋지만 제가 알아요. 이건 분명히 알아요. 좋지만 그래서 행복한 거는 아니야. 좋은 거하고 행복한 건 다른 거야. 지금 내가 행복한 거에요. 전 지금도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행복한 것은 전에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저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 나이 70 넘었어요. 그런데 외롭지 않아요. 아픈데 무서운 암도 있는데 저 외롭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사랑의 결핍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도 은퇴했어도 저는 사랑의 결핍을 느끼지 못해요. 충분한 사랑을 받아요. 가족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다 큰 자식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지 애비 엄마 이렇게 사랑하니까 손주들도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내가 그 아이들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안 돼 내가 사랑을 받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친구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친구가 오늘도 놀다 왔다고. 여러분 친구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교인들 같이 동력했던 목회자들 저를 좋아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하는 여러분 우리 날개색 가족들 있어서 저는 조금도 불행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착각해요. 내가 불행하지 않은 까닭은 예전보다 더 부여해졌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추운 줄 모르고 여름에도 더운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선진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꽤 부여한 삶을 사는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좋은 것이지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랑 때문이에요. 저는 사랑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지만 저는 사랑의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할 때도 행복했었고 지금 가난하지 않은 지금도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 아무리 부여하고 집에 뭐 에어컨 있고 자가용 두 대씩이나 있고 우리 집 자가용 두 대네요. 그런데 그거 사랑이 있으니까 다 좋은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아내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면 자식들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면 친구들 없다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우리 친구들 낳기 위해서 식구들이 없다면 제가 지금보다 백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데 제가 행복하다는 말을 하겠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별로 크게 겁날 것 없어요. 다시 쌀 한 감아 반 값으로 그 돈으로 살아가라. 이게 싫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살았어요. 그때 다 살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하면 저는 늘 행복해요. 오늘도 우리 친구하고 놀다 오면서 같은 차 타고 오면서 옛날 얘기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때 불행했으면 그 얘기 하겠어요. 생각하기도 싫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세상 어떤 불행과 고난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친구하고 같은 차 타고 오다가 우리 보도컬리 있잖아요. 온다리 거기 아파트 앞에 우리 과일 가게 아저씨 계잖아요. 차 타고 올라오는데 그 자식이 과일 가게 마당에 나와 앉아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친구한테 차 세우라고 해놓고 창문 내리고 온다라 하고 불렀어요. 그놈이 와서 매달리고 반갑다고 꼬리치고. 제가 온다리 한 대 사랑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욕심을 내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형통하든지 좀 어렵든지 늘 행복은 뺏기지 않고 이 땅에서도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보 같은 설계할 뻔했네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리 주의 영원한 팔을 지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리에 비하님 위리에 비하님을 주시며 위리에 비하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을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능치 못한 건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저의 참 가난했었습니다 정말 난민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밥새끼 먹는 일이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절이 불행하다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랑 돈에는 결핍이 있었지만 사랑에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고 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선생님, 친구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살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부하지만 그 많은 것을 가져서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받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 감사하다는 것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말씀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사 그 충만한 사람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하든 형통하든 어렵든 늘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있으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을 욕심내서 사랑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늘 행복은 뺏기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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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